대군마마가 어떻게 되시든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. 어떻게 상관이 없어? 반촌으로 떠나기로 했다며. 잘 생각했어. 넌 그 일 잘해낼 거야. 너희 조직 사람들도 잘할 거고. 언니 그렇지만 정안군마마는. 안타깝지만 이건 정안군마마의 욕심이 자초한 일이야. 욕심이요? 아니 왜 우리 대군마마 욕심만 나쁜 거예요? 욕심으로만 있을 땐 나쁘지 않죠. 도둑질하는 사람도 욕심은 단지 배부르고 싶다 좋은 거 갖고 싶다. 그것뿐이잖아요. 누구나 가지고 있는. 아니 그거랑 어떻게 같아요. 그건. 해서 정안군마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? 예 어떻게 되는 건데요? 아마 정치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산봉대감이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. 정치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